안녕하세요 저 레옹에서 마지막 날 보내는 중인데 경미 데리고 레옹 근교에 있는 치즈 공장에 가려고 해요 수제 치즈 공장인데 이 지역에선 제일 좋다고 해서 그래서... 맛있다, 봤어요 지금 안녕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저씨 이끄는 비주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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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올라와 옳지 네, 앉아. 앉아. 형님 기다려. 현민이와 웅크가 사주는 주말 식사. 형님, 인사해. 형님? 인사해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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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gosto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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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